사랑의 교회 성의 보고하겠습니다. 유입을 보면 7회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96회기 임원회 임원정치 보호회의를 당과 같이 보고하라. 노회장 거래사 석의 조재석 제96회 1차 임원회의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결의사항 있습니다. 결의사항만 보호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제96회 1차 임원회의 결의사항입니다. 1. 제96회 정기회 회의로 정립이 채택했건 회의로를 축조 채택하다. 2. 목사 장로쌤의 학과는 노회장 석의에게 이름하기로 하다. 3. 2024년 신년 발회의 일정과 장소를 노회장 석의에게 이름하기로 하다. 제96회 2차 임원정치 보호회의 결의사항 1. 최연호 목사는 회원으로 받기로 하고 선서는 권회의에서 하기로 하다. 2. 파송 당회장 배진영 목사의 사임은 받기로 하다. 3. 최연호 목사의 사랑의 교회 당회장권은 허락하기로 하다. 4. 규칙 개정을 청원하기로 하다. 제96회 3차 임원정치 보호회의 결의사항 1. 전주사랑의 교회 장관인 목사 위임 목사 사임의 권은 허락하기로 하다. 전주사랑의 교회 장관인 목사 노회의 교육 목사 파송의 권은 허락하기로 하다. 3. 전주사랑의 교회 안대진 목사 위임 목사 청빈 청원의 권은 허락하기로 하고 당회장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4. 설일 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의 홍창민 목사를 파송하기로 하다. 제96회 4차 임원정치 보호회의 결의사항 1. 동전준호의 황성일 목사 설일 장로교회 위임 목사 청빈 청원의 권은 허락하기로 하다. 제96회 5차 임원회의 결의사항 1. 공정기 노회권 1시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1안 전주사랑의 교회 2안 화산중앙교회 성찬식은 진행하기로 하다. 회의 순서와 진행 절차는 고회장으로